유엔 참전 기념관 오늘날의 평화 유엔군 참전국들의 모습을 세계지도에 펼쳐놨습니다. 전투지원파경국, 의료지원국, 물자지원국, 물자지원어사평용국 정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참전국은 16개국보다 더 많은 22호로 적혀있습니다. 평화 채팅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캐나다, 터키, 미국, 호주, 태국, 네덜란드, 필리핀, 호주, 터키, 영국,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덴마크, 인도,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의료지원을 했었죠. 노르웨이, 이탈리, 독일 여러 가지 유엔군 당시 장병들이 쓰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전시됐습니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그리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우리를 도와서 군대까지 파견했죠. 미들섹스, 프렌치, 영국 군인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장비들, 철모라든지 전화기, 단검, 탄피, 배낭, 망원경, 수통, 군화, 생중 키트도 있습니다. 바느질 세트도 있네요. 프랑스, 남아공항국 평화의 땅에 남긴 그들의 이야기 언어를 선택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잊지 않았죠. 출 Ivan, 베라лож기 춤 administrative 춤을 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가상 캔들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63나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 소를 위해 싸운 그들의 순간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감사합니다